안녕하세요 전당파제 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어 날씨가 많이 따뜻해 졌다 그러던데 여기도 조금 지금 반팔 입고 있거든요 오케이 오늘은 또 처음으로 저도 만져보는 그 루이스 머신 앤 툴 컴퍼니 라는 곳에서 만든 308탄을 사용한 AR-10 반자동 소총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제법 비싼 물건이더라구요 지금 저 손님이 주문했는데 지금 수류 정리하고 지금 저 수속을 기다리는 중이거든요 회사 이름이 이렇게 해요 루이스 머신 앤 툴 컴퍼니 아 제가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항상 이래요 예 이런식으로 그리고 요게 모델 이름이 저도 처음 보니까요 LM LM308 MWS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34.75인치 에서 그 다음에 38인치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현재 요 스탁을 줄인 상태에서 34.75인치 고요 널리면은 38인치 되거든요 요런 늘어나거든요 그럼 요게 88.2cm 에서 96.5cm 이게 뚜리오 에이터를 사용하니까 좀 묵직해요 이게 10.2파운드 되고요 무게는 4.6키로 상당히 묵직해요 그 다음에 이건 중고품이거든요 이제 보세요 여기 지금 버튼도 없어졌고 상처도 좀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니까 이게 또 먼지도 아니 판매도 있고 요런식으로 중고를 샀어요 그런데 이게 신품이 얼마냐면은 신품이 약 한 4,000달러인데요 이게 좀 비싼 거에요 근데 손님이 중고인데 이걸 갖다가 2,500불 주고 샀대요 그러니까 요 지금 아마 릴리스 버튼이 제대로 요건 되어있는데 뭔가가 지금 안 맞나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손님 중고품을 샀더라고요 근데 중고품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있나 싶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성능이 좋은 거겠죠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은 파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가게에 팔고 있는 게 그 팔메로 스테이 라므로에서 파는 게 있는데 그게 신품이 1500달러 밖에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이건 아마 부품이 더 좋은 거겠죠 아니면 강선이 더 낫던지 뭐 이런 뭔가 좋은 게 있겠죠 이런 파트가 더 낫다든지 그러니까 저도 이거 처음 만져보는 건데요 좀 좋아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외관상 좀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비싼 거는 좀 디자인이랄까 그런 게 조금 더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총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고요 그냥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오늘은 루이스 머신 앤 툴 컴퍼니에서 만든 LM308MWS라는 모델의 308탄 그러니까 762 곱하기 51mm 인거 그래요 그 탄을 사용하는 게 있어 가지고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